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두세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 입니다 자 금일 11월 4일 이구요 현재 시각은 2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 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19170 입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일단 결과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 정도 2종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 부분에 61선 보이시죠 61선이 21선이 아직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어 좀 보압권에서의 등락을 좀 거치고 있는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오늘은 단순 조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시켜보자 어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3월부터 어 이런식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좀 상승 조종 상승조종 이때는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서 조종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이슈가 또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는데 단순히 조종을 좀 받고 있으면서 어 지금 숨고르기를 지속하고 있다 어 지금 이런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에서 지지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좀 확인이 되죠 이 부분은 좀 지켜주면서 어 특징적으로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여기 61선을 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주가가 한번 더 슈팅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오늘 움직임은 뭐 크게 신경을 안쓰여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풍제약이 어떤 기업이냐 일단은 sp8203 이라고 해가지고 뇌졸중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sp8203 에 가도 뇌졸중 신약을 한번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결과가 어 발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한다 그럼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이 되면은 마일스톤이 또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 지금 이제 마지막 환자가 어 취약을 좀 완료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사가 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 마지막 환자를 취약한 이후에 어 3개월 간 90일 동안 어 추척 관찰을 기간에 거친 다음에 어 연말까지 어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어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내년 초에 어 내년 상반기 되겠죠 어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 공개 임상의 주요 결과 이런 데이터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환자를 투여한 다음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임상 최종 결과 보고서는 산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어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sp 820 3 대조 좀 냐 이 부분에서 기술 수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어 그러면 이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면서 마일스톤 수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90일 동안 어이 추적 문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어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피라믹스 라 해가지고 이래 약물의 코너 치료제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어 해외로 나간 코너 치료제 어 우리 10월 28일 나온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 임상 어디까지 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어 여기에서 어 신문지학의 피라믹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인상이 승인을 받고 임상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70만명군 70만명을 돌파한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어 말라리아 치료제로 피라믹스 임상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50명과 코로나19의 효과가 있는 있다고 알려진 약물 4종을 각각 투여하는 대조국을 포함한 총 250명 성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 내년 초의 임상은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읽히죠 내년 초면은 연속적으로 이 내력증 신약이나 같이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덱사메타손보다 유명하다 라는 소식이 좀 나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에서 뭐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로 시클로도르킨 보다 부작용이 적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라믹스의 또 다른 성분인 알테스네이트가 어 덱사메타손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피로나다든가 알테스네이트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관대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비추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어 이때 피라믹스에 관련 그런 기대가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이슈가 나와줄까 내년 초에 이슈가 좀 나와준다고 하는데 뭐 우리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제 자회사가 매각을 자사주를 매각을 끝내면서 주가가 좀 조종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은 아마도 아마 3개월 3거래일 2개월 2거래일 정도가 남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특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기 까지 어려운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은 크게 뭐 신경쓸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구요 60에서 이탈하면은 어 좀 지구간을 좀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뭐 미리 지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15만원 단기적으로 15만원 돌파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 어 15만원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17만 5천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지켜볼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어 끝나진 않았고 관련 이슈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자 어 결과를 속단을 하기에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음 피라맥스의 임상 이런 부분들 택사 메타 손 이런 부분들에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 그래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어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정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어 피아리 잦은 삼백 배로 4,300 배 좀 비싸 비싸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를 실적을 좀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이는 것도 좀 크다 보니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을 한 것을 좀 뒤로 하고 이제 좀 금지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거 이해해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가 투자가 좀 진행이 돼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투자를 해서 어 본격적으로 어 좀 긍정적인 어 좀 더 큰 결과에 도출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결론은 결국에는 뭐 지켜보자 조금 더 어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볼 때까지 60에서는 이탈 하는 부분을 어 확인을 하면서 어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매일매일 무료로 어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셨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아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어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어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중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만 8백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팍셀바이오 현재가 3만 7,900원 1차 목표가 3만 7,900원 손절가 3만 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원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 풍선도 최고가 2만 1,850원에 1,500원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주들 이후에도 2,500원 효과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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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